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춤도 언젠가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제가 와이키키 때도 몸치를 했었고 주경이도 몸치를 했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정말 몸치가 아니냐는 궁금증을 가져주시는데 몸치인지 아닌지는 제가 언젠가 증명해드릴게요. 그때 알려드릴게요. 간신히 끈을 잡았는데 넌 가위질을 하려고 해 너의 호위는 필요없어 인내심이 많지 않아 내겐 유혹으로밖에 안 보여 오지마 내게 오지마 넘지마 주지마 수렴 주지마 취하면 나 어떻게 해볼라니까 넌 내게 슬프를 원하지마 Oh babe 후회할 걸 알아 넌 내게 경기를 찾지마 Oh babe 오늘 밤에 날 알고 있어 내게 좀 감사합니다.